유타 마감 버튼을 누르고 계속해서 주문해 주십시오 주문주문입니다 와 이거 1745원 많이 올랐네 얼마 전만 해도 1580원 이랬는데 1745원 10만원은 넘길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즐을 마지막 한방울까지 딸딸딸딸 아이시카노를 빼주세요 알았어 아이시카노를 빼주세요 알았단 말이야 아이시카노를 빼주세요 알았다니까 아 근데 주유비가 너무 비싸진거 알았어 아이시카노를 빼주세요 아 주유비가 아이시카노를 빼주세요 이렇게 비싸져도 되는거야 영수증 출력을 선택해주세요 영수증을 발행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영수증을 확인하여주십시오 아 근데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비싸졌네 오케이 인정 어 제가 거의 앵꼬인 상태에서 99,000원까지 주유를 했는데 음 풀이긴 하네 근데 아 1745원은 좀 경기도 안좋은데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